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인좌의 난, 소론이 일으켰죠. 이게 얼마나 큰 반란이었냐면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군사반란이었어요. 앞에서도 이괄의 난 등등도 있었지만 비교가 안 돼요. 최대의 반란, 군사반란. 정규군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었던 4대부들까지 다 참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론 측의 명분은 그거였거든요. 왕 죽였다. 현직 왕을 죽인 연인군은 역적이다. 선왕,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경종 말하죠. 선왕의 원수를 갚자. 역적을 몰아내자. 라고 아예 플랜카드를 걸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멘붕이 왔겠지요. 결과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인좌의 난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일단 오명항이라는 진압군 사령관이 굉장히 뛰어난 사령관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명항이 이제 야, 거기 사전관이 들어오면 쏴. 대포. 난 잔다. 왜 그랬을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부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미친 장군 삐? 아니야?가 아니라 야야야, 장군님이야. 우리한테 명령만 내리시고 아래 들어가서 ZZZ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맞아.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저리 편하게 주무시겠냐. 우와, 우리는 이긴 거네. 우싸우싸. 해서 실제로 진압군의 사기를 올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이인좌 측의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일단 조총이 있었어요. 이인좌 반란군이죠. 조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청주성에서 빼앗은 대포까지 있었는데 봐봐요. 조총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어떤 상태가 되면 쓸 수가 없습니까? 응? 바람? 바람은 괜찮아요. 비. 비가 쏟아지면 화승은 심지란 말이거든요. 심지에 불 붙였는데 비가 내리면 퀵 꺼지죠. 대포. 대포도 심지에 불 붙여야지 뻥 터지죠. 비가 내리면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러한 반면에 오명항의 진압군은 무슨 일기예보를 받는지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우천장비 그러니까 무슨 기름먹인 장막 기름먹인 무슨 포대기 등등을 준비해가지고 비에 상관이 없이 대포와 조총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쫓기고 쫓고 쫓고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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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를 하던 이인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아리를 틀고 안 나와요. 원래 산 밑에서 오명항의 진압군이 이인좌의 반란군을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오명항이 부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압군은 총 1진, 2진, 3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일시에 습격을 한다. 알았나? 네 장군님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습격이야 습격. 우리 진압군 깃발도 내리고 아 오명항 깃발 그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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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군 북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조용조용히 가서 손대면 톡 다가가가지고 한꺼번에 진압한다. 알겠나? 네 그런데 오명항의 일부 장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진격의 북소리로 울렸네. 둥둥둥둥둥 진격하라! 아차! 북 울리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 진압군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채린 이인좌 군대 산속으로 산 꼭대기로 튀어버립니다. 이제 도관에 든 쥐예요. 이인좌는 최후의 발악을 해요.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지금 갇혀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항복할 거 아니야? 내가 나는 진지 않는다! 우리 소론 파이팅! 하면서 영원아! 내 장군님! 술이랑 고기 얼만큼 남았냐? 조금 남아있습니다. 싹 다 풀어라! 그래가지고 술과 고기를 풀어가지고 병사들에게 나누어졌지만 뭐 이미 대세는 끼익! 기울어졌죠. 오명항의 진압군이 공격을 계속해오니까 이인좌! 안되겠다! 튀자! 갑옷과 투구를 벗어던지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인좌, 반란군의 수교에 잡혀요. 놔라 이거! 놔! 난 이인좌다! 네가 이인좌하면 난 일인좌다야. 이 상황에서 개그러냐! 해서 이인좌에 잡혀가지고 한양으로 압송이 돼요. 어떻게 됐을까? 반란군의 수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이 댕강, 참수가 되고 이인좌의 반란에 가담을 했던 모든 이들 플러스 연좌죄 그 일가족, 일가 친척들 싹 다 수백 명이 참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인좌의 나는 왜 실패됐을까? 원래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사대부 유학자들 동의 다 받았어요. 맞다! 우리 경종대왕께서는 연인군에 의해서 독산을 당했어. 지금 저기 있는 저 왕, 영조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맞아! 우리가 뒤집어잡자! 라고 전국적으로 반란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손발이 맞지가 않았어요. 손발이. 사대부들이잖아요. 총을 쏴봤나? 칼질을 해봤나?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제히 동시에 공격을 하자 라고 약속을 했는데 공격 날짜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래 나도 반란에 참가할게 라고 약속을 했던 일부 사대부들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찾아가요. 그 사대부 참가한다고 했던 사대부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왜 안 나와? 한마디 딱 남깁니다. 지금 보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주도했던 이인좌가 산속에서 지금 동안에 든 쥐라면서 나 개죽음을 당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 이인좌의 난은 실패했어요. 영웅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던 오명항 소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론 가지고 소론을 제압한 거예요. 당연히 포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던 오명항은 영조가 우의정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인좌의 난 안에 가담했던 모든 친인척 수백 명을 다 냉강, 냉강, 냉강 처형을 시켜요. 영조 깜짝 놀랍니다. 이인좌의 난 때문에 소론의 힘이 그냥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반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조선 최대의 군사반란이었어요. 특히 이인좌의 난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구호가 농담이 아니라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성벽에 선왕의 복수를 하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소론이 일으켰던 이 난 진압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소론 내 이것들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기회를 주고 탕탕평평 당파를 없애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이 내 뒤통수를 차? 소론 소론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소론의 소자 조금이라도 가담한 인간을 싹 다 죽여 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왕은 쉽게 통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편만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는 순간 영조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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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론의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영조는 집권 초기부터 그게 싫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노론의 왕이 아니라 소론 포함해가지고 모든 만 백성의 왕이 되고 싶다 하잖아요. 소론을 더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냉정한 왕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한데 이것만큼은 인정해요. 정말 대인배다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소론을 때려잡지 않고 끝까지 똑끼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탕평을 더 강화를 합니다. 봐봐요. 집권 초기부터 얼마나 불안불안불안불안불안불안 불안하게 왕에 올랐습니까? 지금 노론 소론 치고 밖으로 서로 죽이고 하는 상황에서 반란까지 일어난 이때 영조가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이인좌 반란을 일으킨 건 다 당파 싸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탕평에 목숨 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소론들 있잖아요. 조정에 남아있는 소론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킨 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 소론 잘못이 아니야. 같은 소론이지만 이인좌 같은 극단주의자 몇몇 이 난동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너희들 소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노론이 그러면 역시 우리 대왕 파이팅 정말 쿨한 대인배야. 했을까요? 아니요. 노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입에 거품 물어요. 대왕 전하 전하 정신 차려 전하 네가 전하 네가 소론을 확실하게 처벌을 안 하니까 소론이 너를 임금을 너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가 그래서 등장한 거고. 지금 남아있는 소론들 싹 다 씨 말려버리라니까 안 그러면 제2, 제3의 이인자 난 또 일어난다니까 내 말 들어요. 야 너가 누구 덕분에 왕됐는데 우리 노론 때문에 왕됐잖아. 내 말 들어 우리 노론 말 안 들으면 진짜 너 그냥 확 그냥 이때 영조가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들이 여당이다. 노론 애들아.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잖냐. 너희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야. 그러니까 제발 소론한테 아량 좀 베풀어라. 2인자의 난도 소론이 일으켰다 치자. 젖잖냐. 그리고 2인자와에 관련된 수백 명을 내가 죽였다고 지금 친인척까지 너희들이 승자야. 승자의 아량 좀 못 베푸냐. 노론 들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점에서는 정말 광해군과 영조가 달랐다고 봐요. 광해군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집권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광해군은 여러분 광해군은 제가 광해군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혹시 왜요? 기억 안 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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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군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요? 글쎄요. 선조잖아요. 선조도 원래 자 선조 바로 앞왕은 어 어 태정태세문단세 시작!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준 인명선 아 예성연준 인명선 명정이네요. 그렇죠. 명정이 근데 아들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주의시 족복 갖고 오라고 그나마 가장 정통성이 있는 하선군이라는 애를 갖다 왕으로 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선조가 되거든요. 원래는 왕을 꿈꿔서도 안 될 위치에 있던 그런 왕족이었어요. 하선군이 얼탈기간에 선조가 돼요. 그래서 선조의 집착은 뭐였냐면 내 다음 왕만큼은 나의 적장자를 왕 위에 앉히겠다 해요.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낳은 큰아들을 집착했었어. 선조의 중전마마 본부인 의인왕우는 자식을 못났어요. 선조 입장에서 봤을 땐 멘붕이 오는 소리예요. 빨리 중전마마가 큰아들을 낳아줘야지 왕 제자를 만들 건데 못나 그러다 보니까 플랜 B로 넘어가요. 후궁을 들여요. 공빈 김씨라는 사람을 후궁으로 들입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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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요. 공빈 김씨는 다행히 아들 둘을 낳아요. 큰아들 임해군 작은아들 광해군 그러면 봐봐요. 상식적으로 후궁이 낳은 아들이지만 큰아들 임해군을 세자로 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조도 임해군을 세자로 못 앉힙니다. 왜냐하면 걔가 사이코패스거든요. 취미가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어린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은 말씀 안 드리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사람 죽였는지 임해군이 그러니까 선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사이코를 세자로 임명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세자로 만들어버리면 자기 꿈 꿈이 쨍그랑 다 날라가는 거잖습니까? 둘째 아들을 그것도 후궁이 낳은 둘째 아들을 내 다음 마음으로 만든다고 안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변수가 하나 터지죠. 뭐예요? 맞아요. 1592년에 임진녀라는 터져버리잖아요. 선조 튀어요. 바로 튀어요. 개성 찍고 평양 찍고 의주 지금 신의주까지 튀어버립니다. 가기 전에 그제서야 뭐 좋은 말로는 몽진이라고 하고 나쁜 말로는 튀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백성들 놔두고 왕이란 작자가 그제서야 광해군 오라고 한 다음에 야 너 세자해 세자 임명장 사인바이 선조 그때서야 임명장을 줘요. 그리고 자기는 튀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광해군은 굉장히 바른 청년이었어요. 분조를 이끌어요. 분조가 뭐냐면 조정을 분할해서 제2정부를 만든 거예요. 제1정부는 자기 아빠 선조고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들아 세자야 제1정부 나는 여차하면 명나라라 튀어버릴 거니까 제2정부 니가 잘 해봐 어떻게 빠이빠이 분조를 이끌고 있던 광해군은 정말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전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사대부들과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요. 세자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데 우리도 이럴 수가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전국의 의병장들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광해군이 정말 목숨 걸고 뛴 거예요. 어찌어찌 전쟁 전쟁 끝났어요. 임진왜란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요. 선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쟁 때문에 얼떨결에 내가 광해군 재래 세자로 만들었는데 참 그렇다. 거시기가 의인왕후는 벌써 죽었습니다. 첫 번째 중정 마마요. 세장 세 장가를 가십니까? 야 엄마 니들이 사랑을 알아? 어? 세장가를 간 여자가 여인이 이제 그 인목 왕후인데 광해군보다 나이가 열 살이 어렸어요. 어쨌든 새엄마잖아요. 새엄마가 아들보다 어려요. 열 살. 어쨌든 중정 마마예요. 자 여기서 광해군 여러분들이 광해군으로 빙의가 돼보세요. 광해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예요? 새엄마 중정 마마가 아들 낳는 거잖아요. 자기는 후궁의 둘째 아들인데 세자지만 그런데 지금 인목 왕후 중정 마마가 어리지만 아들을 낳으면 쟤는 적장자예요. 중정 마마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정통성적인 100%예요. 이때부터 광해군은 가시방석이에요. 그리고 조정도 두 파로 나뉩니다. 중정 마마가 아들 낳는데 아들 낳은 게 영창대군이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아니라 중정 마마가 아들을 낳는데 말이야 정통성 있는 영창대군한테 왕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파와 뭔 소리요? 무슨 세자 자리가 무슨 분단장 바꾸는 거야? 주범 바꾸는 거야? 한 번 세자는 끝까지 세자야. 두 파와가 나눠져요. 이거를 가만히 보던 광해군의 동줄은 얼마나 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갑자기 선조가 죽습니다. 찹쌀떡을 먹고요. 그래서 광해군이 한숨 휴 죽다 살았다. 왕이 돼요. 조선의 왕이. 이 얘기는 다음 뒤에 얘기는 광해군 편 보면 들으시면 되실 거고 얼떨결에 지금 조정이 두 파로 나뉜 상황에서 지금 광해군이 왕 됐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취약한 상태에서 왕이 된 거예요. 광해군이요.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광해군이 됐다고 빙의 한 번 대어보세요.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이때 왕이 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할 거. 뭐? 영창대군 죽이는 거잖아요. 저쪽은 중전마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8살짜리를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 보내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리죠. 쪄죽여요. 아궁이 떼가지고. 그리고 다음은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광해군이라면. 새엄마 중전마마 중전마마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긴 유교국가 충효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죽일 수 없어요. 신엄마는 아니지만. 그래서 경훈궁 지금의 덕수궁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해군이 쫓겨나는 그런 명분이에요. 나중에. 인조 반정. 폐모 엄마를 패해버리고 살째 동생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한 거야. 광해군은요. 자기가 워낙 그 집권 베이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이첨 이라는 인물에 올인을 해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나의 오른팔 이이첨밖에 없다. 다른 말 하나도 안 듣고 이이천만만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반란의 조짐이 보인다. 됐고 나 이이천만만 밉는다. 이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영조 영조도 지금 광해군 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조는 달리 이 상황을 접근하죠. 뒷이긴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